그래서 이제 기초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훈련을 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규모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인터넷 혁명, 정기기관의 혁명, 정기혁명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들 힘을 하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와가지고 100년 전에 친이었던 이거 완전히 뭡니까 구닥다리 생각인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차기 AI 전쟁. 누가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더 많은 엔비디아 칩을 배치할 수 있냐에 따라서 성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기사가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업가 같아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데이터 센터를 외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속도전해서 자기가 판단한 스케줄을 맞출 수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계약을 파기하고 바로 자기가 자체 여러분들 개발에 들어가가지고 한두 단 안에 다 10만 개를 좀 다 깔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론 머스크는 데이터 센터 경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누가 더 큰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냐에 따라가지고 AI 기초 모델의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 슈퍼컴퓨터 센터입니다. 테네시주의 맨피스. 이 슈퍼컴퓨터 이름 센터 슈퍼클러스터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름은 콜로소스라고 콜로소스 10만 개 여러분들 칩을 사용한 거죠. 주로 H100 호퍼백 호퍼백이라는 모델을 외관을 여러분들 하고 이거는 이제 연초에 위스칸시네 마운턴 프레젠트라는 그런 곳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건설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분석 이름들 분석 ai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이 월스트리트 기사를 한번 분해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2024년 ai 전쟁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승리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세운 콜로소스 슈퍼클러스턴은 테네시주의 맨피스입니다. 10만 개의 엔비디아 칩으로 이루어졌고 메타 또한 페이스북 모회사입니다. 압도적인 규모의 반도체 칩을 통해 최첨단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xai는 글록2, 메타는 여러분들 라마4. 그러나 큰 규모의 클러스터가 ai 모델의 성능을 반드시 향상시킬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기술적 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발전 방향은 새 칩인 블랙 칩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이 될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ai 혁명의 미래, 성자는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칩의 활용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전문가가 누가 엔비디아의 여러분들 신형 칩을 더 많이 구매해 가지고 그걸 기술적 난제를 극복해서 넷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1등하느냐가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ai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은 가장 많은 엔비디아 칩을 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가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누가 여러분들 가장 빨리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느냐 이야기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최근 2년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프로세스를 확보하기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죠, 주로. 칩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자, 그다음 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xai는 10만 개의 엔비디아 호프 ai 칩, 정확한 명칭은 h100 혹은 h200입니다. 로 구성된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를 짧은 시간 안에 구축했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크버그는 자사의 ai 모델의 교육에 사용되는 칩이 다른 회사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언급하면서 ai 모델의 크기와 성능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연간 수익 성장 시는 7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것은 대규모 클러스트 구축의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앞으로 신형 칩인 블랙웰 칩을 도입할 계획을 밝히면서 ai 성능 개선을 위해서 10만 개 이상의 gpu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기준을 일론 머스크가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번 여름까지 30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잘 아는 겁니다. 누가 이기느냐 이야기죠. 이기는 사람은 결국은 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시작해서 운전까지 누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냐의 자구가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10만 개의 칩으로 이루어진 테네시주 맨피스의 콜로서서 슈퍼클러스트를 이렇게 여러분들 통상 데이터 센터보다도 훨씬 더 대규모의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ai 훈련용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흔히 슈퍼 컴퓨터가 아니고 슈퍼클러스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슈퍼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다음 여름에는 30만 개 칩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입니다. 2025년도. 블랙웰 칩은 오는 몇 달 내에 출하될 예정이고 슈퍼클러스터 구축에는 3억 달러가 소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억 달러 하면 여름 얼마나 됩니까 1조 2천억 정도 됩니까 산업 전문가들은 슈퍼클러스터의 학대가 ai 모델의 성능 향상에 정당한 비용을 합리화할 만큼 효과적일지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자원이 낭비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격성이 없으면 선점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제 최홍섭 전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의 전무이자 조선의보 기자를 지냈던 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몽원 회장하고 인터뷰를 이 it 산업은 100% 확신할 때 들어가게 되면 기회는 없다는 거죠. 50%일 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베팅을 한 거죠. 사업가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규모 여러분들 컴퓨터를 여러분들 그 열이 많이 나는 ai 서버를 10만 개나 여러분들 gpu가 들어있는 그것을 다 그 서버를 여러분들 전문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 렉 하나에 서버가 여러분들 ai 서버가 8개 그 다음에 그 8개 렉을 다시 8개로 만들어가지고 88에 64 64 64개 서버를 한 섹션으로 해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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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개가 쫙 그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발열 어제 최홍습 기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 기자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 고대 역풍 메모리가 좀 잘못되가지고 여러분 열이 나게 되면은 그냥 7만 달러짜리 여러분들 ai 가속기가 그냥 폐기 처분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퀄리티 콘트롤이 어마한 거죠 그 퀄리티 여러분들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품을 사용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엔비디아 엔지니어의 수준에 못 뜨는 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는 들었고 그래서 뭐죠 두 회사 사이 기술격자가 크다는 거죠 어떤 사람 6개월 어떤 사람 1년 이상 어제 여러분들 애네리스트 하시는 분은 뭐라고 합니까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오늘 분석을 해가 여러분의 말씀드리는데 이 작업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보통 검색하고 달리 좋은 시대에 만나서 이러면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미지 분석 영상 분석 문서 분석 ai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돈을 메타의 연구에 따르면 1만 600개 이상의 엔비디아 지표 클러스터는 라마 모델을 훈련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고장 문제를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력 소모가 큰 칩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액체에 냉각하는 것이 큰 도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형 칩 클러스터의 운용에 복잡성 증가로 인한 관리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본지출의 절반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가동률을 풀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적 난제 때문에 가동률이 50%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AI 서버 하나에 AI 서버는 CPU, GPU, 메모리 반도체인 HBM 그 다음 또 메모리 반도체인 랜드 플래시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컴퓨터 같은 게 한 렉에 8개씩 쌓이고 이 렉이 8개, 64개가 여러분들 한 섹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수백 개 합쳐지게 되면 그러면 10만 개의 여러분들, 10만 개의 수천 개가 되겠네요 수천 개의 렉들이 수천 개가 합쳐져 가지고 10만 개가 여러분들 GPU가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게 다 넷덕으로 연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게 10문제뿐만 아니고 그 모든 넷덕으로 연결된 10만 개의 GPU가 오로지 한 가지의 미션을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AI 기초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죠 기술적 난제가 얼마나 많겠냐 이야기죠 기술적 난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재 AI 훈련을 위한 슈퍼 클러스터에 어떤 문제들이 주로 있습니까 대개 상상으로 늘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전력 소비와 냉각 문제, 에너지 공급 문제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네트워크 인프라 필요합니다 인프라 구축 문제 그 다음 연결해놓으면 뭡니까 정부가 이동하는데 백목현상 수만 개의 GPU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엔지니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 문제 그 다음 돈 문제 엄청난 난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한 90일 정도 여러분들 만에 다 해결해 가지고 테네시주의 맨피스의 여러분들 데이터센터를 그냥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정치적 식견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사업가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추진력이 뛰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말이 되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한번 다뤘죠 여러분 이게 지난 6월 달 여름 나간 겁니다 6월 26일 날 정성껏 이런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 기억날 겁니다 AMD의 이름 고이직한테 와 가지고 GPU 120만 개 연결한 슈퍼클러스터 만들 수 있겠냐 그렇게 문의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겠죠 기술자 함께 와 가지고 AMD 여러분들 최고 기술자한테 와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데이터센터에 GPU 10만 개 말고 120만 개가 설치한 다음 120만 개를 모두 다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AI 모델 훈련시킬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사가 여러분들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소개하는 겁니다 현재 일부 기업이 고려 중인 AI 훈련 슈퍼클러스터의 규모는 정말 놀랍습니다 냉철한 사람들도 훈련클러스터에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 달러 지출한 것을 검토 중입니다 포레스트 노로도 AMD 데이터센터 사업 총괄 관리자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120만 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하기 나는 농담성 질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컴퓨터용으로 오로지 뭐죠 AI 기초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120만 개를 연결해 가지고 그냥 돌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수준이 뭐 3만 개 2만 개 10만 개 정도 수준인데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혁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0만 개 정도의 GPU를 모아 놓는다고 해도 상호 연결에 문제가 생겨 제 성능을 내기 어렵고 동반한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다 현재 기술로서는 이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저러면 10만 개 다음에 이번 저러면 30만 개 그러면 노하우가 축적돼 가지고 여러분들 가까운 장래에 120만 개도 연결할 수 있겠죠 세상에 거의 정신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6월달 이야기거든요 몇 달 내에 호프 110만 개 확보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런칭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6월 4일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 뭐죠 가동한 겁니다 한 두 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론 머스가 뭐라 합니까 2025년 때 여름기에 H100보다 더 여러분들 앞선 블랙웰 200 여러분들 칩을 30만 개 갖춘 그런 작업을 데이터 센터를 계속 또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야기죠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좀 더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공부한 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도 뭐 좀 읽어보면서 이제 공부하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여러분 보시면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정신없이 이렇게 생각했는데